오늘 3살입니다. 아 이분 김윤수로. 술 좋아하세요? 술 안 마셔야지. 별로 없는데. 되게 여름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잘 어울리는. 이거요? 네. 차가워 보였던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따뜻해 보여요. 땀을 되게 많이 하세요. 제가 닦아줘요. 땀을 닦아준다고? 추워요. 그 정도는 들어요. 그렇지? 나이 많다고 더 좋아지는 게. 사람이, 사람이 좋은 거지. 저는 태은 씨한테 보냈어요. 많은 이유가 필요하나? 아. 얘기를 못해서? 잠깐 와줄게. 아쉬워가지고. 보여줘. 사회 찍어. 사회 찍어. 궁금해. 뭐 했는지 궁금해. 뭐해서 궁금해. 여기는 그냥 연애라 연애. 여기서 예뻐보이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추명하고. 너무 좋았어. 진짜? 아. 그냥 물. 빨간색으로 썼어. 말하고 있어. 너와 나. 아. 그래도 이거는 나랑 잘 맞는 것 같긴 하고. 이날은 이랬다. 이 순간이 기다렸어. 이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택진보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거든. 다 한 번도. 그건 내가 독특힐하게 얘기하겠지. 내 감정 상처 얘기하겠지. 아, 아닌 건 아닌 것이. 나는 이 말 영합기야 나 애매한 모습 내 마음이 반응이 사랑되는 영합기 그게 너한테 너가 지금 자리가 있어라고 말하는 거 안 좋은 말인 것 같아 저는 스윙이 나를 헷갈리다고 생각하지 마 나 불안하게 너 불안하게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내가 너무 불쌍해 용기께봐 나도 할 수 있는 것 처럼 있어 진짜로 너라서 특별했던 기억들이 이날 하루에도 몇 번이나 어제 일처럼 선명해 이 시간이 영원하게 너와 나 너무 사랑하니까 언니 볼 때라고 따라서 그래서 나 진짜 모르겠어 나 진짜 무겁긴 해 그러니까 아마 잠시 제대로 못 졸으셨을까 이제 알 것 같아요 나 지금만 같아 나의 모든 순간이 뭔가 자유의 그 모든 순간이 왜요 좀 심란하세요 너라서 너라서 너의 마음을 어? 너의 마음을 너의 마음을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마음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후회할 부분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제 거라고 생각해 네 진짜? 왜냐하면 저 형이 정체를 선택할 때 누나의 존재 자체를 몰랐으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되고 근데 내가 그렇게 거절했다고 해서 절대 너가 못난 사람인 것도 아닌 거 아니야 너 자존감이 깎일 일이 아닌 거야 내 생각이 들어 너가 말한 이유도 재미가 있었던 거 행복했던 거 또 하면 될 거 너 마음 잘 얘기해도 돼 고마워 잘 받을게 두 개나 받네 너 지금까지 반응적으로 선렴한 것 행복 고쳤난 마음을 많이 느꼈던 거 같고 행복한 사람을 그래서 밖에서도 보고싶고 아 대박! 와우 오늘 이렇게 선밀이야? 내가 지금 이 순간이 좋았던 실제 상황에서 사랑을 부르는 이런 말들과 훌륭하고 있는지 의심으로 가르치고 싶지 않았어 그냥 나는 그냥 눈러보고 싶어 난 행복할 수 있어 난 누군가야 내가 사는 기울 세상에 단 한 사람 너머니 내 운명이니까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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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너뿐이야 난 누진 너야 내가 사는 이유 너무 좋은데 세상에 다른 사람 너머니 내 운명이니까 너한테 솔직하게 잘 표현해놨어라 생각해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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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여기는 너누덕이 너누덕이 상관 채를 내 운명이니까 너만이 내 사랑이니까